우투더 영투더 우 동투더 구투더 러미 하! 안녕하세요 TV10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주연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은 사실 우영호를 촬영하면서 다른 드라마들을 계속 같이 촬영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우영호가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 드라마들을 촬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영화는 마무리 촬영을 했어요. 어... 인생캐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몸돌발을 모르겠고 부끄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저는 얼른 또 다른 작품에서 또 인생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인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주변에서는 이제 저한테 잘 지켜라!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스스로 관리 잘하고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. 이런 말씀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지키고 막 불릴 생각하지 말고 지켜라!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엄청 큰 소비가 소비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. 아직까지 고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있고 지금 독립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진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. 그런 부분에서 좀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추석에는 일단 제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같이 못 보낸 지가 꽤 됐어요. 그래서 일단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친척분들 찾아뵈서 또 인사드리고 지금 이제 사인해드리려고 이제 팔 계속 운동하고 있거든요. 근육을 지금 기르고 있어요. 네. 이번 추석에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다 같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를 정주행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. 감사합니다.